ㅇ! 그럼 매니저 주죠? 그럼 매니저 선입? ост.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이 개 잡는데 내가 지금 이 개 잡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거든요? 으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쏴씨 쏴아! 오케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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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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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아! 오케이 총충전 충전충전 아 매니져 진짜로 너무 넘쳐난다고? 알았어 알았어 매니저는 그러면은 어 3등까지만 줄게 3등까지만 어때 매니저 3등까지만 주는거 어떻습니까 3등 매니저 3등까지만 주면 되는거잖아 콜? 아 누구야 왜 채팅금지 쳤어 아이 자꾸 채팅금지 주지마아 누구야 아이 하지마아 그러지마아 그러면은 그래 오래오래오는 사람을 줘야된다고? 아 그래? 누구줘야되지? 누구줘야돼 쟤가 공을 만들어서 덜치면 죽는거같애 빨리 총알충전해 총알충전해 또 쏜다 또 쏜다 오! 오이씨 야 점점 빨라진다 어 뭐야 왜왜왜왜 나 왜 죽었어 아니 나 왜 죽었어? 아니 나 왜 죽었어? 나 왜 죽은거야? 나 왜 죽은거야? 아니 나 왜 죽었어? 나 왜..나 왜 죽었어? 죽은 이유를 알아? 나 왜 죽은거야 근데? 아니 아니 내가 뭐..뭘 뭘 했다고 죽었냐? 아무것도 안했는데? 그래 3등까지만 매니저 주면 되지않을까? 3등 누군지 몰라 아무튼 어 1등은 수빈이고 1등은 수빈이고 2등은 이제 환청임님이 2등 됐고 3등이 아마 어.. 사은유님 아니면은 사은유님 아니면 부회해야되는거야 야 너가 3등을 수도 있어 나 안해 안해 나 이 게임 안해 이씨